아이고 날도 날도 이 코 이 조글라 큰 골목장에 있어 어떤 큰 큰 차가 우리 집으로 나왔으니 이거 어이 이거 미신 냉동철관이고 미신 큰 큰 차가 왔다감시니 미시구나 저거 아이고 저 보내지 말래는 서머쩔 순대기 아이고 어머니 강의도 여름나면 귀신도 없고 꼭 일러져넘인 미시걸로 해온 홍삼부넥쿠다멍 해온게 그거 그저기 전화오라선게 오늘 그거 배달되어 왔으다게 아이고 보내지 말래는 이거 해마다 미시걸로 해온게 아니 보내도 죽을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이거 어머니 아버지 이 더위에 일러져넘인 귀신도 없고 저 건강도 생각하는 짐에 홍삼부넥쩌네멍 이거 배달로라수다게 정신빠진거 그만이고 땅만 멀룬골로 보내려도 쓸떼의 심신 에이 쓸떼의 심신아만아 그것만이나 서머생각허연게 그거 해마다 여름나면 그저 어멍아방 그 아방사기라님 주만은 어머니 일러멍 귀신도 없고 입맛도 쓴 미시거 줄바로 먹지도 못해 임실건디 그거라도 희영 자십사오멍 보낸거 그저 희영 보내면 아이들신들이 고맙고 차커댓 말로 밀말주 미시건 그저 아이들신디 모른거 모른거기 그걸 이사룸아 잘 알지도 못하면 그저 너나 나나 그저 홍삼이 좋다는 그대만 들어 먹을게 아니고 모른걸 탁 보내면 각자 체질에 맞게 몸에 맞게 좋은걸로 싹 먹으면 되는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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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이제 올레안털에 쭉 들어왔노난 원 그거 배달러용 오는 어른들신디도 양 미안하여 딴디미신 엘리베이타요 미시거요 민 턱하게 그저 들렁 그저 확확 배달러고 크민 화설기신이 덜들꼬주만은 게 우리집 고튼집은 차차 어디 세와동 그거 들렁이 안털에 올레꼬장 들어오제놈인 거 공력이 어느 만이나 든겁가 공연 게 미신 저 산두룩한 거 미신 음료수라도 하나 주제너난 대하제너멍 아이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막 터전도룩돼다게 헷 대결에 나온 서방을 굳힐 곳을 생각해봐 검신당 월급받으만 배달러는 사람들이지 검신만 월급 바당 배달을 허나 마나 그 어른들이 집앞이 꼬지 톡톡해요 물건이요 미시거요 소포요 다 그 배달을 해주는 얼마이나 좋은 세상의 사람 수가 요자기도 양 저 질동이 어멍 숭을 안이고 지내도 가이 참 어땅할 때 보면 참 아이가 양 왔다 갔다 참 요망하는 거 보면 나 심리 아니 맞아 미신 다래비보단 미시거 저 인견으로 된 미신 원피스인가 투피스인가 입음이 산두룩 캠지커연 그자 세벌에 얼마 혹금 헐레예배 난 불런 또 불런한 인혁 싸이중감이식은 거 아니마잔 또 이젠 반품어져는 난 또 그거 아지래 그 어른 오라 그 기사들도 그 집이 배달해 이 땅 또 인혁 심리 안 맞으면 턱하게 반품어민 반품어민 고장 다 지려오고 그 어른들이 얼만이나 국력 하영들이멍 똠 찰찰로 멍 고생들러멍 일러는 중 아람숙하게 인혁이 돈내영 비용을 지급헤영 다 허는 거주만은 겅해도 그런 어른들 똠 철철후렴 시민 허다 못행 시연로겐 낸 그 피라도 온잔 가 안내고 캐시민 난 주암지커우다기 하이간 잘난 퇴근 아이고 아 놈사 이사로만 거 뭐 반품을 하던 감이시는 뭐 푸스갓 쓰니 푸스갓 쓰니 푸스갓만 그것도 인혁 시타일에 맞게 제일 처음부터 영수 여산을 허벅 사사주 아이고 시타일이곰이신 선융이고 신경쓰지 마신게 인혁이왕 선전 허커민 그자 홀령 그자 사땅 인혁 모음이 아니들이멘 턱하게 반품 먹고 또 불렀다 반품 먹고 또 불렀다 개노란게 그어른다른게 고통집이 후로에 몇번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임숙이기 검신 집안에 그거 배달라는 사람 호나이소 검 놈사 세번하니 열분을 불렀건 놈의 집이린데 왜 놈의 집 여청을 아이고 놈의 집 여청이나 많아 나 말은 다 어느 일은 쉽고 돈벌미경 슈쿠가 많은 경희도 날 을민 언대로 더 음민 더운대로 그거 배달라는 기사들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주화도 배고 큰 편으론 다 우리 아들들 닮아암 그자 긍미연은 맘이 튼대는거주 미신 아방신더랬나 미신 두둔어진 그사람들 말구 아 그사람 두둔은 두둔인데 왜 질종이 어몽 죄신 질종이 욕하자말이야 아이고 다 요망하는 거 보면 인혁이 미신은 원피스여 미시거여 입어놨지 그자 입던 대로 입주 홀랑홀랑하게 그거 사기 원피스고 호나피스고 간에 왜 놈 똥 싸는디 인혁이 힘주냔 말이여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아방도 저 양 대접 받제놈인 각시신들의 착착 양 영비시거 배달도 허위 주고 겁서 아방 저디강 저 냉장고 여미이신 개혁이나 호설 배달 허위 봅서 대접이고 사바리고 인혁 발랐어 사람 오장듯사 이런 소리만 바락바락해도 아방도 혼번 카 받아주게 각시구라만 그저 강호라미시거 얼음낭우라미시거 써롱우라 대왕우라 허지마라 남식을 써롱우라니 그자기도 수박썰은 그저 맥이지만 아니쥬 아방신들이 나 혜당 다치지않은디 아이고 추잡해 형 진짜로 수박 뭐 씨 올라오면 좋겠다 진짜로 아이고 엘루코글랑 아방양우라 혜영 먹읍석이 지지어다 지지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템이야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